역사 갤러리의 소식 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사 갤러리의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의료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들병원 전세계에서 오신 환자분들 내국 환자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받은 지 얼마나 이른분들이 또 참석했을든가 지금 안내 계신데 괜찮으세요? 나 즐겁게 오늘 우리들 역사 갤러리를 만든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술을 우리들병원에서 받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최고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철저공병원입니다. 1989년부터는 오로지 직주 수술만 36년만 우리가 일제 일제하에 36년만 있었다는 그 36년만 우연의 수술과 같은데요. 36년만 오로지 철저공병원 즉 직주를 사랑하는 구술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상인으로 만드는 이것이 수술을 받고도 어떤 수술을 받는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차 안다 마시면서 수술하고 거리로 오셔서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닙니까? 자기맘만 안되죠. 이것도 고쳐주고 이것을 사랑해서 여기서 수술 받은 사람은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2차 수술 3차 수술 여러분이 평생 반복되는 수술을 손을 끊고 올바른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병원의 첨단 작은 상처 수술법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갖춰서 새로운 삶과 삶을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 주는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급을 전파하듯이 많은 전파를 해서 인류를 고통에서부터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과 마비에서 구호를 받도록 알고 달라는 그런 역사의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전세계에서 우리들 병이 왜 이렇게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불로만 수술되어 있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을 전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역사 밸러리 개소식 축하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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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 ipts ваш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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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n lin 이들 invers 우리 returns 여러분들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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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부탁드립니다.